안녕하세요 섭입니다. 이번에는 이런 필름, 투명 필름을 이용한 카드 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.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요.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들을 준비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필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 이건 투명 필름이에요. 0.1mm 정도 두께이고 제가 있는 곳 근처에서 큰 문구센터 가서 샀던 필름이고 가죽공예용이라고 써진 것도 아니에요. 어쨌든 투명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샀는데 꽤나 얇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으로 샀던 게 있는데 이거는 0.2mm 정도 두께로 치면 2배인 거죠. 그래서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인터넷으로 제가 투명 필름 검색해서 샀었는데 저것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투명 필름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나 이런데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내부가 잘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약간 반투명처럼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게끔 만들어진 그런 필름들도 있는데 그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따로 이렇게 조금 재단된 것을 팔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거는 필름은 따로 구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. 도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해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가죽은 첫 번째 방법이 상단을 시접하는 거라서 조금 얇은 가죽을 준비했고 이게 한 0.67mm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상단을 시접하지 않고 그냥 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께가 있는 것을 샘플로 준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 대신 한번 사이즈 테스트를 해볼 것도 제가 가죽으로 만들어 봤어요. 우선 재단을 해볼 건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재단을 해볼 겁니다.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해야겠네요. 그리고 투명 필러 같은 경우는 은펜이나 그런 걸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송곳으로 그냥 스크래치를 내서 그려줍니다. 그리고 이런 모서리 부분 안쪽 부분을 재단하실 때는 칼로 이렇게 당기면서 재단하셔도 되지만 이런 철형 같은 것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. 네 군데를 먼저 뚫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잘라내시면 이 모서리 부분에 조금 깔끔히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모서리만 다 뚫어놓고 나중에 이어서 재단하시는 거죠. 이렇게 모서리만 해결해 놨으니 나중에 이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 재단해서 창문을 만들어 줬고요. 그 다음에 본딩도 다 해놨어요. 이 필름지를 붙여넣을 곳 그 위치에다가 본딩도 해놨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제가 이 둘을 붙여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위쪽을 시접하지 않는 버전을 본딩을 한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이렇게 위치 맞춰서 체크해보고 이렇게 투명 필름지를 둘 다 붙였습니다.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위쪽을 시접하지 않고 그대로 둘 건데 뒤를 보시면 이렇게 슬쩍 보이실 거예요. 가장자리가 전부 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필름지가 이쪽을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위까지 있어버리면 이게 달랑달랑 거리기도 하고 금방 이렇게 긁혀져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낮췄고요. 나머지도 이렇게 U자로 바느질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이 끝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바느질 폭만큼 대충 한 4에서 5mm 정도 그 정도쯤씩 작게 필름지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위쪽을 시접 처리 이걸로 접어서 처리할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U자 모양은 바느질 폭만큼 뺐지만 이쪽은 끝까지 채워져 있습니다. 이렇게 덮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저 본딩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먼저 마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위쪽을 다 접어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.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. 이 둘의 차이점. 이것 같은 경우 이 윗부분을 시접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네모 모양의 바느질을 굳이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다 뒤집어 볼게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카드를 꺼내고 뺄 때 이 시접된 부분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보다 이렇게 내려가서 카드가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. 그런데 반면에 이것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카드를 넣는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어차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져도 이 U자 모양에서 바느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쓴이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쪽을 시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이 안쪽 창문 안쪽 이 부분에 바느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.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 위쪽 나머지 U자 모양은 괜찮을지라도 위쪽에 이 필름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위쪽을 시접 처리했기 때문에 네모 모양을 뚫지 않아도 되지만 바느질을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옵션인 거죠. 이것은 안쪽 네모 모양의 바느질이 필수인 거고 이렇게 시접 처리한 것 같은 경우는 안쪽 네모 모양이 바느질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줬습니다. 원래 이렇게 바느질을 필름을 붙이고 바느질을 하기 전에 이 안쪽에 토코놀이라든지 엣지코트 이런 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바느질을 한다고 하면 뭔가 크리저 열선을 그어 놓는 것도 좀 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엣지코트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거는 저는 린넨실이라서 이 안쪽으로 마감 처리를 했어요. 보면 나중에 이런 카드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바느질을 굳이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사이즈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었던 그냥 보통 사이즈의 카드 지갑이에요. 그런데 높이를 보시면 이게 맨 밑에 간다고 하면 높이 차이가 나죠.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카드를 넣었을 때 잠깐만요. 카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머리 쪽이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사이즈가 됩니다. 그래야 자꾸 빼거든요. 이렇게 잡고 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사이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맨 밑에 칸은 이 높이를 50mm 정도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60mm를 써요. 이렇게 60mm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60mm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처럼 이런 투명 필름을 썼을 때 이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아주시려면 이 위쪽에 다른 약간 보호필름 그런 것들을 입혀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. 보호필름이 없다면 저희 음식물 포장이나 그런 용기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랩 있잖아요. 그런 랩을 쓰셔도 됩니다. 플라스틱 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잘라서 붙여놓고 작업하시고 나서 나중에 떼버리시면 되거든요. 그렇게 해보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것과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붙여서 U자 모양으로만 바느질을 하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고요. 만약에 이게 다른 카드지갑이나 반지갑 이런 데 된다고 하면 해놓고 U자로만 바느질을 하면 쓸 수 있게끔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버전은 두 가지이지만 이것들을 조금씩 혼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왜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